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KT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제1차 TV토론회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경기부양법안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2.2조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부양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협삭이 재개된 만큼 합의 가능성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인 28일 민주당은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발표한 히어로즈법에서 예산 규모가 1.2조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법안에는 주정부지원 4,360억 달러, 학교지원 2,250억 달러, 1,200달러 경기부양지원금 지급, 600달러 연방실험수당 1월까지 지급,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2차 지급, 코로나19 검사지원 750억 달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료 지원, 항공사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백악관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에 백악관 측과 약 50분간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표결 전에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대규모 휴직 방지 정책이 곧 완료되는 만큼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9월 30일까지 대규모 휴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던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내일인 30일에도 백악관 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월드 5미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375만 725명, 사망자는 100만 9,850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클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사망자가 200만 명에 도달할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TF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의 코로나 위험이 적색 지대에서 황색 지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집계에서 조지아주는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사이 신규 환자 증가율 순위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규 환자 발생률을 기록했던 8월 중순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주간 신규 확진자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92명. 이에 대해 주정부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와 양성 판정 비율, 입원 환자 수 등에서 보인 감소 수치는 조지아인들의 공중보건 지침을 계속 잘 따라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센서스 마감이 9월 30일에서 10월 5일로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당초 내일인 30일 끝날 예정이던 2020년 인구센서스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한 달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윌스로스 상무장관은 2020년 인구조사 기한을 10월 5일로 최종 확정하면서 마감일은 예정보다 약 일주일가량 늘어났습니다. 한편 9월 27일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응답률은 97.9%이며 조지아주는 95.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배중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오늘인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오늘부터, 내셔널리그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메리칸 리그에 속해 있는 메이저리그 한국 선수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가 있습니다. 1번 시드의 템파베이와 8번 시드의 토론토가 맞붙게 되면서 최지만 선수와 류현진 선수도 포스트 시즌에서 서로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내일인 30일 2차전에 선발 등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팀의 에이스인 류현진을 3차전 시리즈의 분수령인 2차전에 내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었지만 토론토전 로스터에 포함되었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고 있는 김광현 선수는 1차전 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상대는 내셔널리그 4번 시드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로 첫 경기는 30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올 시즌 선발로 보직 변경 후 엄청난 투구를 보여주던 김광현 선수의 선수 경력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경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김윤철 한인 회장은 최근 애틀란타 한인회 관련 특정 언론사의 기사와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윤철 한인 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특정 언론사의 25일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한 코로나19 범아닌 비대위가 좋은 소식만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KTN 취재진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사신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편 KTN 보도국은 오는 10월 1일 범아닌 코로나19 비대위 관련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시간에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 당국의 29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1만 6,306명, 누적 사망자는 6,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08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4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7,650명, 누적 사망자는 576명입니다. 귀낸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7,519명, 누적 사망자는 407명입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만 9,634명, 누적 사망자는 427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